일단 첫 번째 소식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제조업체죠. 미국의 상징이다 이런 표현도 가끔 합니다. 이 회사가 유럽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은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분과 여러 가지 함의가 깊은 뜻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곽수종 박사 나오셨습니다. 곽 박사님. 언뜻 보면 사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무역전쟁 상황을 보면 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는데 유럽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이지 않습니까? EU라든지 중국에 모두 우리가 수출 관련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탄을 맞는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쓰던데 한국 경제도 여러 분야에서 지금 무역전쟁에 들어가고 있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미국 쪽 얘기를 조금 돌아가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이 들려오지만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 당연한 예상이었던 대로 했고 미국 기업들한테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공세를 늦출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11월이 점점 다가오니까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재선 프로젝트에서도 중간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지금 FBI에서 또 특검에서 준비하고 있는 러시와의 어떤 스캔달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쓰고 있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좀 비아냥 섞인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미국이 2차 재개대전 이후에 세워왔던 미국의 자존심의 모습이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샌더스 대변인이 쫓겨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집단 같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함의가 있다. 많은 기업들에게 조금 더 참아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는 디트로이트와의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무역 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 같이 싸워달라.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에 트럼프가 집권 이후에 했던 가장 대표적인 작업은 밖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국내로 들여와서 미국에서 영업을 해라. 미국에서 또 생산을 해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할리 데이비슨은 완전히 반대가 된 건데 이게 다른 미국 기업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까요? 좀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생산장의 6분의 1 정도 한 4만 대 정도를 유럽에다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당 한 2,200달러의 추가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손실이 많다. 그렇죠. 그렇죠. 안 압박 겸 위협의 논조를 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섣불리 이렇게 동조하거나 따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범인세도 많이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변두리로 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무역 전쟁하고 다른 나라 자극하고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세탁기하고 TV에다가 관세 부과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게 미국 내 물건값이 올라가게 만드는 영향이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결국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썩 좋은 건 아니고 철강 같은 것도 관세를 이렇게 때리면 결국 미국 내 철강을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한테 별로 이익이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좋은 지적이시죠. 지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농장을 바로 폐자라고 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중국의 평균 관세율이 외국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세가 2.5%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또 한번 봐주어 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확대를 해석을 해보면 1930년도 초반에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을 때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보호무역 얘기를 합니다. 1930년도에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거를 시행하면서 그게 예를 들면 대공황을 촉발시켰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무역전쟁도 그런 대공황을 또 전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데자비가 또 될 수 있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너무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말씀인데 확률적으로 보면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의 소비자들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 성장이 조금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건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은 역시 우리나라처럼 팔아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경제거든요. EU 경제가. 그래서 유럽 경제가 조금 더 압박이 져여져 올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제는 거의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갈등이 그다지 중국 내의 어떤 내구제에 영향을 주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조금 양보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과의 무역 분쟁,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봤을 때 유럽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